경남도가 2017년 새해 복지, 보건 분야 22건의 시책과 제도를 변경 시행합니다. 먼저 도내 6.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월 20만 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되고, 노인성 난청 저소득층에겐 보청기 구입비가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 또 홀로 어르신 주거 개선 사업이 8개 시에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되고,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도 월 5만 원인 상한액이 폐지됩니다. 또한 도내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확대 지정과 광역침해센터를 설치하고, 경남 장애인 맞춤형 훈련센터도 신설될 예정입니다.